케찹이잖아! 어? 근데 이 방은 뭐였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구독기 두대요? 하트뽕? 어? 어? 저기? 놀려보는게 누구지? 오늘은? 공포스폰지밥이래! 스폰지밥? 어? 어? 뭐지? 스타트 시작해보자구! 나는 배가 고팠고 햄버거 패티가 먹고싶었다 그래서 집게리하러 갔다구! 도착했군! 어? 징징이 아저씨 어디갔지? 집게리하여 온걸 환영합니다 어떤걸 드릴까요? 메뉴판좀 주세요 뭐야? 전부 햄버거 패티밖에 없잖아 참깨빵 위에 순쇠고깨 패티 두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핑크 양파까지 햄버거 패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어? 언제 손님이 들어왔었지? 저기 가서 앉아있자 근데 뭐야 왜 햄버거 패티가 안나와? 어? 쟤 왜저래? 얘 왜 갑자기 누워있어? 엥? 케찹을 줄줄 흘리고 있잖아 웃기는구만 징징아 나도 빨리 햄버거 달라고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패티가 다 소진되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뭐야 좀 빨리 줄 수 없어? 그럼 직접 재료를 가져오시던가요 재료를 직접 가져오라고? 지하 창고에 가서 먹을 패티를 가져오세요 근데 조심하세요 어두우니까 그리고 끝에 빵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돼요 뭐야? 끝에 빵에는 들어가면 안된다고? 헐 일단 알겠어 지하로 내려가볼까? 어허 왜이렇게 어두워 어후 무서워 여기 들어가서 햄버거 패티를 가져와야지 어? 저게 뭐야? 어후 분명히 빨간게 있었는데 잠겨있고 어? 어? 이 방에 있나? 어? 여깄다! 헤버거 패티 획득 히히 자 그럼 이제 식당으로 다시 올라가 봐야지 어? 잠깐만 근데 이건 뭐지? 히히히히히 케찹이잖아 하하하하 어? 근데 이 방은 뭐였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꿈토리 너가 이제 해보라구 그 끝에 방엔 들어가지 말라니까 왜 들어갔어 너무 궁금했다 시방 들어가서 어후 저 끝에 방은 가면 안돼 여긴 문 잠겨있고 자 이 방에 햄버거 패티를 집어서 이제 올라갈거야 갑자기 괴물이 나오지 않겠지 오 하지만 궁금하다고 한번 열어볼까 야 도망가 뛰어뛰어뛰어 볼보인가 오 다행이다 안 따라오지 빨리 올라가고 싶다고 소름 끼쳐 빨리 탈출 휴 다행이다 빨리 햄버거 파티 해주세요 어우 잘하셨군요 하지만 부엌에 들어가서 직접 조리하시라구요 뭐야 완전 싸갈스가 바갈스잖아 할 수 없지 배고픈 내가 직접 구워야지 자 그릴에 올리고 오 여기 빵 있다 오 햄버거 빵 다 익었으면 올리고 햄버거 빵 닫아주고 오케이 뭐야 햄버거 배티를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어 무슨 소리지 어 뚱아 왜 받고 있어 둥이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난 배고프니까 앉아서 먹어야 되겠다 맛이 어때 맛은 할머니 발톱 맛이었어 자 계산해주세요 78달러입니다 뭔 소리야 햄버거가 8만원이 넘는다고 네 87달러입니다 왜 자꾸 금액이 올라가 햄버거 패티 하나 먹은 것 뿐이라고 네 98달러입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수중에 100달러가 없어 지금 돈 없이 먹었다고 집에 돈이 있다고 지금 당장 가서 가져올게 돈도 없이 먹으러 온 거라고 지금 당장 없다는 거지 가서 바로 가지고 올게 어어 무슨 소리지 어 집게사장 어허허헣 되랑아 이제 해보라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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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어어 여기 어디지 어 뭐야 갇힌 것 같은데 어 어 플랑크톤 왜 여기 갇혀있는 거야 괜찮아? 나는 비밀 레시피 조합을 훔치려 했다네 하지만 집게 사장한테 걸려서 여기 갇힌 거야 근데 여긴 왜 온 거야? 혹시 비밀 레시피를 훔쳤어? 아니 햄버거 패티가 너무 비싸서 낼 돈이 없었거든 집게 사장은 정말 밥맛이야 응 맞아 어찌됐든 내가 널 구해줄게 시도하지 말어 집게 사장이 나를 가두고 키를 삼켰다네 암튼 행운을 빌어 일단 여기를 빠져나가야겠어 이 생선들은 뭐야 잠겨있네 어떻게 나가지? 아하 여기 암호가 있다 생선 별 네모 동그라미 생선 3마리 그리고 별 불가사리 2마리 오 그 다음 네모는 아하 여기 하나 둘 셋 넷개 그리고 아 여기 하나 총 다섯개 오 공이 두개 아하 그렇다면 3 2 5 2 오케이 열렸구요 오 근데 열쇠가 없어서 뭘로 풀어주지 혹시 이 방에 아하 여기 빠루가 있다 플랑크톤 내가 열어줄게 고맙다네 어우 플랑크톤 왜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여기서 탈출할 길을 찾아보자구 좋아 탈출해야지 우리를 잡아 가두었으니까 이쪽은 아니고 여기일텐데 어 빠루를 두고 와야되나 잠깐만 빠루는 여기 다시 갖다놓고 어 플랑크톤 어디갔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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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다 오케이 빨리 잘 따라오라구 난 잘 따라간다구 여기로 나가면 어 저거 뭐지 어 이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애 아싸 찾았고 어 여기는 힌트가 없는데 비밀번호를 찾아와야 된다는데 패스워드가 어디 있을까 여기는 우리가 있던 방이고 여기는 햄버거 패티방 그리고 어 이 방이야 어 컴퓨터가 있어 헐 95년도 산 컴퓨터다 윈도우 95인가 어 뭐야 바이러스 걸렸나 그렇다면 인터넷은 연결이 안되있을 것이고 내 컴퓨터 어 뭐지 바이러스 걸렸나 어 다 똑같은데 그렇다면 이 링크를 눌러보자구 뜬금없이 뮤직비디오 뭐지 바산내레가 으잇 어 숫자로 왔다 5 어허허허허 5 0 5 0 8 9 9 알았어 5 0 8 9 빨리 가보자구 제발 막기를 제발 막기를 5 0 0 8 9 6 7 8 8 6 8 9 9 8 8 8 비밀 레시피 저건 내가 가져야 해 블랑크톤 왜 그래 블랑크톤 안 돼 이건 내 비밀 레시피 나 블랑크톤 뭐야 이게 저게 스펀지밥이야 빨리 도망가자 아직 안 따라오나 뭐지? 뛰어 되랑아 빨리 뛰어 어 그래 빨리 가자 빨리 뛰어서 탈출해야지 어 여기 있다 진짜 통로가 왜 이렇게 길지 뭐야 저쪽에서 나온다 빨리 도망가 뭐야 스펀지밥이 허기허기세요 어디까지 통로가 된거야 어 어디지 어허 아허 여기고 아 오른쪽 여기 빠져나가서 왼쪽 어 이게 뭐지 아 비밀번호 뭐야 그래 기즈 어 뭐야 어떻게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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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암호를 빨리 풀어야 돼 어, 빨리 가고 왼쪽 오른쪽 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도착했다! 오, 왔어 그래, 기즈 L O V 기대 claoma 적이 나왔다 다시 출발이야 빨리 가서 암호를 쳐야돼 아 잡히지 마세요 제발x3 제발лекс 제발 이번엔 암호를 제대로 풀어야 돼 L O V 확실히 찍어야 된다구 설마 틀리진 않겠지 자아, 가자아아아아아아아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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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저 지금이야 L, O V 야야야야야야 V, E, 오케이 고, 그렉 등장 슈렉인데 오호, 드디어 왔다 다아, 살려줘 어? 뭐지? 슈렉이랑 하하하하하 스펀지밥이 빨보소 슈렉과 스펀지밥의 대결인가? 우와, 스펀지밥이 이렇게 무섭게 생길 수 있다니 어허허 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슈렉이 이길 것인가 스펀지밥이 이길 것인가 뭐야? 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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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Oh my god. Finally, after all these years, I'm about to find out what makes a crappy guy taste so good. Just kill you.